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. 오늘은 랍스터 장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여기 랍스터 내장으로 만든 주먹밥이 있고요. 오늘 마실 음료는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. 마시오 영상을 봤 Guess 지난운 flows 음료 tracking 양념장 대신에 흡수하고 매운맛이 바삭하고 양념에 있는게 너무 맛있어서 저렴한 음식들은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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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고소하고 나름이 너무 좋아요 이제 팽이버섯이 너무 좋아요 저는 다음날이 너무 맛있어요 드디어 팽이버섯 그리고 팽이버섯 팽이버섯 탕후버섯 팽이버섯 와우 – 이 튀김으로는 대단하네요 – 이 튀김은 너무 맛있었어요 – 이 튀김은 너무 맛있었어요 –이걸 먹어보니는 게 더 맛있었어요 – 이 튀김은 좀 더 맛있었죠 – 이 튀김은 너무 맛있을거 같아요 – 이 튀김은 머리로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푹 고소한 맛 소스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